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원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8월 2주차 채소류 경매 가격을 살펴보면 대파의 경우 4kg 한 봉지 가격이 8,04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게 올랐고 애호박과 고추 가격도 70%가량 올랐습니다. 과일의 경우 사과와 포도는 작년보다 2, 30%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복숭아와 배는 가격이 내렸습니다. 도매시장 관계자는 이 같은 가격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